오늘도 모아비, 모아비 덤마스터, 2000년식인데 7만키로 타시네요 아 진짜 차가 모아비들이 베라크루즈고 또 모아비들이 그렇고 금방금방 타죠 차주분들 7만키로 그래서 오늘 엔주노일 교환차 한번 오셨네요. 엔주노일차 오셨으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세척 한번 해가지고 두번 할겁니다 세척 두번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좋습니다 꼭 결정료의 순간에 전화가 옵니다 오히려 오버 오버 됐네요 오버 조금 오버 되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버 мор에 주유는 또 다른 다시 한번으로 해 주시겠어요? 오버 좋아요 안 되나? 오버 얇은 오늘의 조동신을 보임수 있습니다. 오버 어색으로 한 번 해놓는 오버 오버 어색으로 늘어 харь은 그릇이고요 오! 한번 세척했습니다. 지금 안에 한 번도 칠막힌 때 한 번도 안 해가니까 슬라이드 글라스 안에 내부가 보이지 않네. 세척을 빼고 있습니다. 세척을 빼고 있습니다. 44살인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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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땄어. 예, 까맣다. 예, 까맣다. 예, 까맣다. 예, 까맣다. 두 번 세척했습니다. 예, 까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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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발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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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자. 출발하려고요. 출발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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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상태가 조금 안 좋더만은 안 잡히네 약간 그만큼 월관리를 잘 안했다는 소리죠. 두 번 정도 하면 억수로 깨끗해야 되는데 조금 그건 하죠. 다음 파스 한 번 더 하면 좋아지겠네. 그만큼 월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료 싹 다 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끝! 끝!